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세븐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세븐은 지난달 25일에서 31일까지 전세계적으로 9,700만 건의 스트리밍과 12,000 판매량을 기록해 전주에 이어 또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이 노래는 2023년 글로벌 이백에서 1위로 데뷔해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노래라며 1월 1위로 진입해 6주 연속 정상을 찍힌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를 제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세븐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도 전주보다 4계단 오른 28위로 7주 연속 진입했습니다. 한편 정국은 오는 12일 열리는 2023 MTV 비디오 뮤직어워즈에서 세븐으로 송오브 서머 부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내일TV 뉴스입니다.